반갑습니다. 2023년 7월 28일 자 오늘도 조건검색시 또 성공했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된다 봅니다. 장이 안좋으나 장이 좋으나 전부다 다 성공했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지금 승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보시면요. 승률이 99% 높니다. 99% 거짓말 같죠? 제가 지금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어제같은 하락장애도 먹었고 뭐 어정쩡한 장애도 먹었고 이거 지금 이 캐치로 제가 돌리는건데요. 제가 만든 이 검색식은 제가 10년 넘게 연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S16인데 이게 이제 S77로 가는거죠. 보시면 5천만원 넣어놓고 5천만원 넣어놓고 보시면 한달하고 한 10일정도 됐는데 1,400만원 1,400만원 수익 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자동으로 이게 가능할까? 과연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좀 반기 좀 낀다는 분들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할까? 아마 검색식 쓰시는 분들은 내가 거기서 또 골라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거에요. 물론 검색식 써가지고 잘 먹으신 분들은 또 크기도 먹지만 거기서 또 골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위너스에서 만든 이 S검색식은 골라내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캐치에 물리면 돼요. 캐치에 자동 캐치에 물리놓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매수매도 매수매도가 다 됩니다. 캐치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만든게 아니죠. 거기에 있어요. 키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검색식을 쓰신다면 정말 수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저는 조금 가한 표정인가 모르겠는데 돈 찍는 기계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하고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면 5천 넣고 지금 1,400만 만들었죠. 1년이면요. 여러분들 뭐 이대로 가면 1년이면 1억 3천이에요. 못 돌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검색식 만드신 분들은 절대 캐치 못 씁니다. 왜 못 쓰는지 압니까? 불안해서. 절대 못 써요. 하지만 제가 만든 이 S는 쓸 수가 있어요. 접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제가 지금 인증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5천 넣고 지금 원금이 이제 6,400 됐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 복리는 하면 안 된다. 복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복리하면 망한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순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10개를 들어가서 8개를 먹어도 나머지 2개가 복리로 들어가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그냥 내가 달달이 월세를 받는다. 이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5천 넣고 한 달에 1,000만 원 능수삭 수준이 나왔으면 괜찮지. 충분히 돌릴 수 있지. 그럼 그 1,000만 원은 어떻게 빼가지고 내 계좌에서 다른 종목을 산다든지 아니면 빚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뭐 카드값을 갚는다든지 이래 쓰시면 돼요.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조건 검색 시 S는 물건이다. S는 정말 물건이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자 조건 검색 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 후기 저 말고도 실제 후기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검색 시군요. 이거는 정말 저니까 만든 거지 다른 사람은 이래 못 만들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요. 잘나서 만들었다는 건 절대 아니고 성격이 더러워서 끝까지 뭔가 파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 못 만들어요. 힘들어서 못 만들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이 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티로브틱스 이거는 어저께 꺼네. 이분은 아직 안 올리셨고 수익조안님 보시면 레이저셀 똑같죠? 21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해온 후기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매일매일 올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따로 란을 만들어줬어요. 좀 올려달라고 그리고 우리 콜라님 레이저셀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라프형님 역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P.A.R.K님 축하드리고요. 초이님 역시 수익 축하드립니다. 레이저셀 그리고 갤럭시형님 23만6천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세로이 투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 세로이 투님은 여기 올리셨네. 세로이 투님 여기 올리는거 아닌데 잘못 올리셨어요. 블루레인 형님 18만7천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추나무로 형님 레이저셀 수익 축하드립니다. 마마 형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깍두 형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B.O.L 형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갓부 형님 역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적 형님 레이저셀 크게 먹었죠. 이분은 아주 크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식을 정말 쓰신다면 최고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동도 가능한데 수동으로 하게 되면 전화무원님 같이 저를 수동으로 하시려면 조금 힘들고요. 이거는 완전 붙어가지고 해야 되고 그냥 자동으로 돌리세요. 개미들은 그냥 자동으로 돌리면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가 있다. 실제 제가 돌리는 제 계좌입니다. 5천만원 넣고 지금 1,800만원 1,400만원 수익 냈죠. 물론 여기서 빠지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손절이 나오면 빠지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요 이 S 검색식은 정말 특화되어 있는 물건이다. 이 말씀은 저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정말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S 검색식 돌리식 분은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S 검색식 돌리식 분은 내가 진짜 검색식 한번 돌려보고 싶다. 내가 검색식 뭔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돌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식은 010-826-095-425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조건 검색식은 한번 받으면 평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드린다. 한번 받으실 분들은 조건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5 검색식이라고 보내주시고 한번 받으면 평생을 쓸 수가 있다. 평생 쓸 수가 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S 검색식은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 정년퇴직 다 되신 분들 정년퇴직 하신 분들 그냥 여기에 돈 놓고 돌리세요. 그냥 돌리기만 돌리면 됩니다. 뭘로? 스마트폰으로 그냥 돌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캐치가 다 됩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좋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